크리클릭 워 자 문어 문어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해요 특히 문어 머리 팝니카예요 자 문어는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아 진짜 스시로도 먹어도 맛있고 초밥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문어탕 뭐 이런 거 타코 와사비 그런 것도 맛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후야키도 맛있고 진짜 다 맛있네요 자 문어는 양식이 불가능한 생물체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유후후 오 처음 알았다 문어는 100% 다 자연산 자연산이야? 네 그래서 비쌌구나 자 왜 우리는 문어를 키울 수 없을까요? 문어가요? 우리는 왜 문어를 키울 인간은 왜 문어를 길들일 수 없을까요? 양식을 할 수 없을까요? 제맛대로야 너무 그러기에는 얘네들이 흐느덕거려 제어 불가능해 아 비슷한데 비슷해요? 자 문어는 뼈가 없는 전체돌물이죠 뼈가 없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빨판이 세 머리가 좋아 좋은 생물체이다 오 마이가 문어가 가장 지식적인 두뇌가 있는 생물체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문어머리를 많이 먹었어 아 그랬구나 똑똑해졌구나 그래서 다 문어 탓인가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스페인에 있는 한 수산물 기업이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문어 양식장을 만들겠다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양식이 불가능하다면서 내년부터 만들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도전을 하는 거예요 101억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문어 양식장 건설과 문어 판매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문어가 높은 몸값을 자랑했던 거는 자연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량으로 다량으로 얘네들을 생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어값 좀 내리갔나? 그런데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 들어보세요 그런데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문어는 양식이 까다로운 생물인데 양식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매년 35만 톤의 자연산 문어만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 수산물 기업은 양식을 시작하면 자연산 문어의 포학을 줄일 수 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어가 지능이 높아서 양식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문어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문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문건 말고 문건 문건 문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영작률 중에서는 코끼리만 한가 보다 그런가 봐요 코끼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어 표현 중에서도 엘리펀트만큼이나 똑똑하구나 이런 책이 뽑았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폐쇄적인 양식장은 문어의 복지에 맞지 않는다 문어의 복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문어는 독립적인 동물이다 절대로 가둬서 양식을 할 수 없다 엘레나 라나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죠 문어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계획을 세우는 동물이다 어떻게 해 뭐 문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문어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지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방지법이 있어요 이 동물은 인지능력이 있다 그러면 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나 동물에게는 동물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복지법이 척추 있는 동물들만 해당한다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박사님은 문어도 그 정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문어는 예외를 시켜줘야 된다 세상에 문어 복지법 안에 넣어줘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하네요 이 수중 생물 중에서 아니 용희님 내가 그렇게 안 봤다 왜요? 어? 그렇게 문어 예찬을 해놓고서는 세상에 문어한테 짬뽕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 짬뽕에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우 그렇게 안 봤더니 그냥 짬뽕이 아니라 문건을 그렇게 주장하시믄니 문어가 들어간 짬뽕 못 살겠어요 아니요? ức